음악 반갑습니다. 책 읽을 수 있는 지니입니다. 오늘은 중국 근대 문학의 대표적인 작가 라오서의 초승달입니다. 본 작품 초승달은 중국 근대화 과정에 있는 한 서민층 결손가증 여인의 처절한 생존투쟁의 이력입니다. 작가는 운명론과도 흡사한 속절없음으로 주인공의 인생 요전을 그려나갑니다. 유리한 문체에 절제된 감정과 객관적인 묘사로서 초승달의 이미지와 연결되어 섬세함과 애소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가여운 그녀를 가슴절인 연민어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을 작품 속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초승달 1 그렇다. 나는 또 초승달을 본다. 한길을 띈 희부음한 조각달을 본 게 몇 번인가. 지금과 같던 이런 달을. 조각달은 볼 때마다 늘 다른 느낌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앉아서 초승달을 볼 때마다 내 기억 속의 푸르른 구름에 걸려 있곤 한다. 잠들려는 꽃을 깨우는 저녁바람처럼 나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2. 처음으로 초승달을 보았을 때 한길을 머금은 초승달은 무척 차가워 보였다. 내 기억 속의 첫 초승달은 쓰라린 것이었다. 힘없고 희부음한 달빛이 내 눈물 흘린 얼굴을 비추었다. 그때 나는 짧은 빨간 솜저고리를 입은 7살짜리 여자아이였다. 어머니가 키워준 작은 모자를 쓰고 있었던 걸로 기억된다. 남색 천에 자잘한 꽃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조그만 집 문간에 기대어 초승달을 바라보았다. 그때 집안은 약냄새와 담배 냄새, 어머니의 눈물과 아버지의 병으로 가득했다. 나는 홀로 계단에 앉아 초승달을 바라보곤 했다. 나를 찾는 사람도 없었고 내게 저녁밥을 주는 사람도 없었다. 나도 집안이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들 아버지의 병을 입에 올렸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내 자신이 비참하게 여겨졌다. 춥고 배가 고팠다. 아무도 나를 아랑곳하지 않았다. 초승달이 질 때까지 서 있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내 울음소리는 어머니 울음소리에 가렸었다. 아버지의 신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아버지 얼굴에는 이미 하얀 천이 덮여 있었다. 나는 그 하얀 천을 들추고 아버지를 보고 싶었지만 무서워서 그러지 못했다. 아버지는 소검한 방을 다 차지하고 누웠다. 어머니는 흰옷을 입었고 내 빨간 저고리 위에도 옷깃쪽을 박지 않은 흰 두루마기가 입혀졌다. 그 옷자락의 흰 실밥을 자꾸 떠돋던 일이 생각난다. 다들 바쁘게 움직였다. 시끌벅적하고 몹시 울었지만 별로 할 일은 없었다. 떠들 일도 없는 것 같았다. 얇은 넓은 질어짠 관 속에 아버지를 넣었다. 관은 사방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다. 그런 뒤 대여섯 명이 메고 갔다. 어머니와 나는 뒤에서 울었다. 나는 지금도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 나무관도 기억한다. 그 관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마감했다. 아버지가 보고 싶어지면 그 관을 열어야만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 관은 땅 속에 깊이 깊이 묻혀 있다. 성박 어디에 묻혔는지 나는 안다. 그러나 지상에 떨어진 빗방울처럼 아마도 영원히 찾지 못할 것이다. 3. 어머니와 나는 계속 흰옷을 입고 있었다. 나는 다시 초승달을 보았다. 추운 날이었다.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성 밖에 있는 아버지 묘에 갔다. 그때 어머니는 얇은 종이를 한 묶음 쥐고 갔다. 그날 따라 어머니는 각별하게 나에게 잘해 주었고 내가 걷기 힘들어하면 업어주기까지 하였다. 성문어기 예수는 군밤도 사주었다. 날씨가 어지나 추웠던지 밤만 따끈할 뿐 모든 것이 다 차가웠다. 먹기가 아까워 밤으로 손을 덮였다. 그날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꽤 많이 걸은 성 싶다. 아버지 상례를 치러던 날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았었다. 그런데 어머니와 단둘이 그것도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고 나도 그러했기에 적막한 상태로 황토끼를 건너라니 한없이 멀기만 했다. 겨울해는 짧았다. 무덤이라고 해보았자 고작 조그만 흙 한 덤이었다. 멀리 황토 언덕 위로 해가 기울었다. 어머니는 나를 한쪽가에 내버려둔 채 무덤을 붙잡고 울었다. 나는 무덤가에 앉아 밤을 가지고 놀았다. 어머니는 한참 울고 나서 종이를 태웠다. 종이는 제가 되어 내 눈앞에서 두 바퀴를 그리다가 땅에 가만히 내려앉았다. 바람은 여렸지만 아주 추웠다. 어머니는 또 울었다. 나도 아버지가 생각났지만 그 때문에 울고 싶지는 않았다. 그보다는 어머니가 우는 것이 너무 불쌍해 보여 눈물을 떨구었다. 엄마 울지마 울지마 어머니 손을 끌자 더욱 서럽게 울었다.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았다. 해가 금방 질 것 같았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우리 모녀 둘 뿐이었다. 어머니도 약간 무서웠던지 눈물을 머금을 채 나를 이끌고 내려가기 시작했다. 얼마만큼 길을 갔을까 어머니는 다시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다 보았다. 이미 어두워져 아버지의 무덤을 식별할 수 없었다. 무덤들이 무더기로 언덕 밑까지 널려져 있는 것만 보였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우리는 지쳐서 겨우 걸음을 뗐다. 성문에도 못 왔을 때 나는 초승달을 보았다. 사방이 깜깜했고 소리 하나 없었다. 초승달만이 차가운 빛을 내고 있었다. 나는 쓰러졌고 어머니가 나를 안았다. 어떻게 성에 들어왔는지 모른다. 하늘에 초승달이 있었던 것만은 어려운 푸시 기억난다. 4. 여덟 살이 되었을 때 나는 이미 물건을 저당 잡힐 줄 알았다. 돈을 빌려오지 못하면 우리 모녀가 밥을 먹지 못한다는 것도 달리 어떤 작은 방도만 있어도 어머니는 나를 보내지 않으려 한다는 것도 알았다. 어머니가 내게 작은 보자기를 내어줄 때면 부엌솥에 쭉 한 숟가락 남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우리 집솥은 체면 차리는 과부처럼 깨끗하곤 했다. 때가 봄철이어서 우리 솜옷은 벗기가 무섭게 전당포에 맡겨졌다. 이제 거울밖에 남지 않았다. 나는 거울을 들고 조심조심 하면서도 빨리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전당포는 문을 일찍 닫았다. 나는 전당포의 붉은 대문과 그 높고 긴 계산대가 두려웠다. 그 대문만 보면 가슴이 콩당거렸다. 그러나 어쨌든 들어가야 했다. 문턱이 어찌나 높은지 기어넘다시피 했다. 나는 안간힘을 쓴 끝에 겨우 물건을 내놓고 소리쳤다. 잡히러 왔어요. 돈과 점표를 받아 손에 꼭 쥐고는 재빨리 집으로 뛰었다. 어머니가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당포에서 거울을 받아주지 않았다. 1호와 함께 가서 오라고 했다. 나는 1호가 무엇인지 알았다. 그래서 나는 거울을 가슴에 안고 죽어라 집으로 달렸다. 어머니는 울었다. 어머니는 다른 물건을 찾지 못했다. 좁은 방이 눈에 익어 그런지 나는 좁은 방이지만 그래도 돈이 되는 물건들이 꽤 많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막상 어머니와 함께 잡힐 만한 물건을 찾아보고서야 쓸만한 게 적다는 것을 아주 적다는 것을 내 어린 마음은 비로소 깨달았다. 어머니는 전당포에 가지 말라고 했다. 엄마 우리 뭘 먹어? 그러자 어머니가 은비녀를 빼주었다.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은부치였다. 어머니가 시집올 때 외가에서 해준 것이다. 이제 어머니는 이 마지막 은부치를 내게 주며 거울을 내놓으라고 했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전당포로 달려갔지만 그 무서운 대문은 꼭 닫혀 있었다. 은비녀를 손에 꼭 쥔 채 문턱에 앉아 있었다. 차마 크게 울음을 터뜨리지 못한 채 하늘을 보았다. 아, 또 그 초승들이 나의 눈물을 비추었다. 오래도록 울었다. 어머니가 어둠 속에서 다가와 내 손을 꼭 쥐었다. 따뜻한 손. 나는 모든 괴로움을 잊었다. 배고픔조차도 나를 잡아주는 어머니의 이 따뜻한 손만 있으면 그만이었다. 나는 훌쩍거리며 말했다. 엄마 우리 집에 가서 자고 내일 아침에 다시 와. 응? 어머니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엄마 저 초승달 좀 봐. 아,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도 저렇게 비스듬히 걸려 있었는데 어째서 늘 저렇게 비스듬히 걸려 있는 거야? 얼마쯤 걷다가 내가 물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어머니 손이 조금 떨렸다. 오, 어머니는 온종일 남의 빨래를 해주었다. 나는 어머니를 돕고 싶은 마음이 간설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그저 어머니 옆에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가 일을 끝내기 전에는 결코 잠자려가지 않았다. 어떤 때는 초승달이 떨때까지도 어머니는 빨래를 했다. 그 냄새나고 소가죽 같은 양말들은 가게의 종업원들이 가져온 것이었다. 어머니는 그 소가죽을 빨고 나면 밥을 먹지 못했다. 나는 어머니 옆에서 달을 보았다. 박쥐들이 마치 언색실에 꿴 마름처럼 달빛 아래를 오가다 어느새 어둠 속으로 사라지곤 했다. 어머니가 불쌍하게 느껴질수록 나는 초승달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초승달을 보고 있으면 내 마음속이 탁 트이기 때문이다. 초승달은 여름이면 더욱 사랑스럽다. 늘 얼음처럼 서늘한 기운을 담고 있다. 나는 지상에 자그마한 그림자를 만들었다가 금세 사라지고 마는 초승달을 사랑한다. 초승달은 어스름하고 또렷하지 않다. 그림자조차 없어지고 나면 세상은 일순 아주 짙은 어둠으로 변하고 별은 유난히 밝아진다. 꽃도 향기를 더한다. 우리 이웃에는 꽃나무들이 많았고 커다란 아카시아 나무는 우리에게 눈처럼 꽃을 떨어뜨렸다. 6. 어머니의 손이 갈라졌다. 그 손으로 등을 긁어주면 아주 시원했다. 그러나 빨래를 하느라 그렇게 된 것이기에 차마 자주 긁어달라고 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양말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자주 밥을 먹지 못해 야위였다. 나는 어머니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머니는 빨래를 한쪽으로 밀어넣고 멍하니 앉아있곤 했다.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7. 어머니는 내게 괴팍스럽게 굴지 말고 고분고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다. 내게 아버지를 다시 찾아준 것이다. 아버지는 진즉 무덤 속에 묻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른 아버지라는 것을 안다. 어머니는 내게 그런 당부를 하면서 눈길은 다른 것을 더듬고 있었다. 어머니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널 굶어 죽일 수는 없어. 어머니는 나를 굶어 죽이지 않기 위해 내게 다른 아빠를 찾아준 것이다. 아직 세상이 어두운 나로서는 좀 두렵기도 했지만 이제 더 이상 배를 골지 않겠구나 하는 희망에 부풀기도 하였다. 정말 공교롭게도 우리가 그 작은 집을 떠나던 날 하늘에 다시 초승달이 걸렸다. 이번 초승달은 연어때보다 또렷했고 좀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였다. 그동안 살던 이 작은 집을 떠나야만 했다. 어머니는 꽃가마에 탔다. 가마 앞에는 놀이꾼 몇 사람까지 있었는데 실력들이 엉망이었다. 가마가 앞서갔고 나와 한 남자가 뒤를 따랐다. 그는 내 손을 잡고 갔다. 그 두려운 초승달이 한선 빛을 뿌리고 있었고 마치 서늘한 바람에 떨고 있는 것 같았다. 길에는 아무도 없었고 개들만 놀이꾼들을 쫓아오며 지저댔다. 가마는 걸음을 재촉했다. 어디로 가는 걸까 어머니를 성 밖으로 묘지로 데려가는 것은 아닐까 그 남자가 내 손을 잡고 데려가서 나도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울려고 해도 울음이 나오지 않았다. 그 남자의 손에 땀이 나 마치 물고기를 쥔 것처럼 선떡했다. 하마터면 엄마 하고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얼마 후 달은 구름 속에 숨어버렸고 가마는 작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8. 3, 4년 동안 초승달을 보지 못한 것 같다. 새아버지는 내게 잘해 주었다. 두 칸짜리 집이 있었다. 그와 어머니가 안쪽 방에서 지냈고 나는 바깥쪽 방에서 잤다. 처음에는 어머니하고 자고 싶었지만 며칠이 지난 뒤부터는 내 작은 방이 더 좋았다. 방 안의 벽은 하얗게 칠해져 있었고 긴 탁자와 걸상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 같았다. 어머니도 점점 살이 쪘고 얼굴에 붉은 기운이 돌았다. 갈라졌던 손도 차차 말끔해졌다. 전당포에 간지도 퍽 오래 되었다. 새아버지는 나를 학교에 보냈다. 어떤 때는 나와 놀아주기도 했다. 나는 그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왠지 그를 아빠라고 부르는 게 내 기지 않았다. 그도 그런 사정을 아는지 나를 보면 늘 웃음을 지었다. 웃을 때 그의 눈은 참 예뻤다. 어머니는 내게 아빠라고 부르라고 귀떨하곤 했다. 나도 모나게 굴고 싶지는 않았다. 나도 속으로는 어머니와 내가 이렇게 먹고 입고 사는 게 아버지 덕택이라는 걸 알았다. 그렇다. 이 3, 4년 동안 초승달을 본 기억이 없다. 아마 보아스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이리라.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의 그 초승달, 어머니 가마 앞에 떠있던 그 초승달을 나는 영원히 잊을 수가 없다. 그 가녀린 빛, 그 싸늘한 기운은 늘 내 마음속에 있으며 달은 무엇보다도 밝게 빛나고 달은 무엇보다도 서늘하다. 그리고 가끔 그것을 떠올리면 옥처럼 손에 만져지는 것 같기도 한다. 9. 나는 학교 가는 것을 좋아했다. 나는 학교에는 꽃들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꽃이 없었다.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들판 여린 바람 속에 비스덤이 걸려있는 초승달을 떠올리듯이 학교하면 올해 꽃을 떠올릴 뿐이었다. 어머니는 꽃을 좋아했다. 살 수는 없었지만 다른 사람이 한 송이 주면 너무도 기쁘게 머리에 꽂곤 했다. 간혹 나도 한두 송이 꽃을 꺾어다 주면 어머니는 그 꽃을 받아 꽂았다. 그럴 때면 어머니의 뒷모습이 한결 젊어 보였다. 어머니가 즐거워하자 나도 기뻤다. 학교에서도 즐거웠다. 아마 이런 이유들로 내가 학교를 떠올릴 때마다 꽃이 생각나는 걸까. 10. 내가 소학교를 졸업하던 그때 어머니는 다시 나를 데리고 전당포에 갔다. 새아버지가 왜 갑자기 떠나버렸는지 나는 모른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 어머니도 모르는 눈치였다. 어머니는 나를 계속 학교에 보냈고 모자나 아버지가 돌아올 것이라고 여기는 듯했다. 그는 여러 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고 편지 한 장 없었다. 내 생각에는 어머니가 다시 양말을 빨아야 할 것만 같았고 이것이 나를 괴롭게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럴 생각이 없는 눈치였다. 아니 오히려 어머니는 몸치장을 하고 꽃을 머리에 꽂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어머니는 눈물 대신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무엇 때문일까 알 수 없었다. 내가 학교가 파에 돌아오면 어머니는 문 앞에 서 있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그날도 나는 학교가 파에 돌아오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불렀다. 얘 내 애미에게 가서 기별하거라. 너는 팔지 않으련? 아이고 이 어린 것. 나는 불화로를 뒤집어쓴 것처럼 낯이 뜨거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나는 알았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었다. 어머니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다. 그럴 수 없었다. 어머니는 나에게 아주 잘해주었다. 간혹 아주 정색을 하고 공부를 해라 공부를 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어머니는 그를 모르면서 왜 자꾸 공부를 하라는 것인지 나는 의심스러웠다. 의심에서 출발하여 어머니가 나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했다. 어머니는 달리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면 어머니에게 한바탕 욕을 퍼붓고 싶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어머니를 끌어안고 이제 제발 그런 일을 그만두라고 매달리고 싶었다. 나는 어머니를 도울 수 없는 내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소학교를 졸업하면 무엇하나? 언젠가 친구들과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작년 졸업생 가운데 여러 명이 나머 처버로 들어갔다고 했고 누구는 매춘부가 되었다고도 했다. 난 그런 일들에 대해 잘 몰랐지만 친구들이 얘기하는 투로 보아 좋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짐작할 수가 있었다. 그들은 모르는 것이 없는 것 같았다. 떳떳하지 못한 일이라는 게 뻔한 그런 일을 가지고 수긍거리길 좋아했다. 그 아이들은 그런 얘기를 하며 얼굴을 붉히기도 했고 우쭐해하기도 했다. 나는 더욱 어머니를 의심했다. 내가 졸업을 하면 혹시 이런 생각을 하면 집에도 가기 싫었고 어머니 보기가 두려웠다. 간혹 어머니가 뭘 사 먹으라고 돈을 주었지만 나는 쓰지 않고 고픈 배를 움켜준 채 체조 수업을 하다 쓰러지곤 했다. 다른 아이들이 먹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맛있게 느껴지던지. 그러나 나는 돈을 아껴야만 했다. 만일 어머니가 날 들어 나가라고 하면 어쩔 것인가. 내 수중에 돈만 있다면 나갈 수가 있다. 그러나 돈이 가장 많을 때도 고작 몇십 전뿐이었다. 그럴 때면 나는 대낮에도 하늘을 쳐다보며 나의 초승달을 찾았다. 내 마음속의 어려움을 어떤 형상을 빌어 비효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 초승달일 것이다. 초승달은 의지할 때 없이 부유스름한 하늘에 걸려 희미한 빛을 내다가 금세 어둠 속에 묻히고 만다. 11. 나를 제일 괴롭게 한 것은 내가 차츰 어머니를 원망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를 원망할 때면 나도 모르게 어머니가 나를 업고 아버지 묘에 가던 모습이 떠오르곤 했다. 그 생각을 하면 어머니를 원망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 마음은 여전히 초승달 같았다. 한순간의 빛남 그리고 끝없는 어둠 어머니 방에는 늘 남자들이 더 나들었고 어머니도 더는 나를 피하지 않았다. 남자들은 개처럼 나를 흘겨보며 혀를 내밀고 침을 흘렸다. 그들이 나를 더 눈독 들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다. 짧은 기간 동안 나는 갑자기 많은 일들을 알아버렸다.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내 몸에 어떤 감 나가는 곳이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 나는 내 몸에서 나기 시작한 어떤 향기를 맡을 수도 있었다. 그것이 나를 수줍게 하였고 예민하게 하였다. 나를 보호할 수도 있고 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힘이 내게 생긴 것이다. 나는 강하기도 했지만 약하기도 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가 많았다. 나는 어머니를 사랑하고 싶었다. 그 즈음 어머니에게 물을 일들이 많았고 어머니의 위로가 필요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시기에 나는 어머니를 피해야 했고 어머니를 원망해야 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나 자신이 존재할 수가 없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냉정하게 가만한 생각을 해보면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기도 했다. 어머니는 우리 두 입을 책임져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나는 어머니가 내게 주는 밥을 거절하였다. 내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했다. 한동안 잠잠했다가도 다시 더욱 사납게 몰아치곤 하는 겨울바람 같았다. 조용하다가도 분노가 끓어오를 때면 주체할 방도가 없었다. 12. 좋은 방도를 생각할 틈도 없이 사정은 더욱 악화되었다. 어머니가 내게 물었다. 어떠냐? 내가 진정 어머니를 사랑한다면 마땅히 어머니를 도와야 한다고 어머니가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도 더 이상 나를 돌볼 수 없다는 거였다.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말 같지가 않았지만 어머니는 분명 그렇게 말했다. 나도 이제 금방이면 늙는다. 두 해만 더 지나면 공짜라고 해도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게야. 사실 그랬다. 요즘 들어 어머니는 분을 많이 발라도 얼굴에 주름이 영역했다. 어머니는 한술 더 떠 한 남자만을 섬기려 했다. 여러 남자들 밖에는 이미 기력이 쇠한 것이다. 자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가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만둣집 주인이 어머니를 원했다. 그러나 나는 이미 어엿한 처녀였고 어렸을 때처럼 어머니 가마디를 따라갈 수가 없었다. 내 자신을 건사할 방도를 생각해야 했다. 내게 어머니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어머니는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고 나는 어머니를 대신해 돈을 벌어야 한다. 나는 정말 어머니를 대신해 돈을 벌고 싶었으나 그런 돈벌이 방법은 두려웠다. 내가 무엇을 안다고 날들어 반백 노인인 당신처럼 그렇게 돈벌이를 하라는 것인가. 어머니 마음도 돕겠지만 돈은 더욱 돕했다. 어머니는 날들어 그 길을 가도록 강요하지 않았다. 나 스스로 선택하게 했다. 그녀를 도울 것인가 아니면 두 모녀가 각각 자기 길을 갈 것인가. 어머니의 눈에는 이젠 눈물도 없다. 진즉에 말라버렸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13. 나는 교장에게 말했다. 교장은 마흔 남짓한 부인으로 뚱뚱하고 그리 청명하지는 않았지만 퍽 후덕했다. 나는 정말 어째야 좋을지 몰랐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어머니를 꺼낼 수 있었겠는가. 전에 교장과 가까웠던 것도 아니었는데 교장에게 한마디 한마디를 꺼낼 때마다 마치 벌겋게 단 숯덩이가 목구멍을 지지는 것 같았다. 한참 만에야 겨우 한마디씩 꺼내곤 했다. 교장은 나를 돕고 싶어 했다. 그녀가 내게 돈을 줄 수는 없었고 내게 두 끼 밥과 학교 급사와 함께 쓸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필경사를 도와 글씨 쓰는 일을 하라고 했지만 내 글씨로는 훈련이 필요했기에 바로 그 일을 시키지는 않았다. 두 끼 밥과 잠자리를 해결한 것은 나로서는 대단한 것이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되었다. 어머니는 이번에는 가마도 타지 않고 일격글을 타고 어둠을 더듬으며 갔다. 내 이불은 내게 주었다. 떠날 무렵 어머니는 눈물을 가까스로 참았지만 가슴속 저 밑바닥에서는 눈물이 흘렸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딸인 내가 다시는 찾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어떻게 울어야 할지도 잊었다. 흐느낄 뿐이었다. 눈물이 앞을 가렸다. 나는 그녀의 딸이고 친구이자 그녀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결코 내키지 않는 그 일 말고 내가 어머니를 도울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나는 우리 모녀가 주인 없는 개 같다는 생각을 했다. 입 때문에 우리는 온갖 고생을 해야 했다. 우리 몸에는 다른 것은 없고 오직 입 뿐인 것 같았다. 그 입 때문에 우리는 나머지 모든 것을 팔아야 했다. 나는 더 이상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알았다. 어머니 탓이 아니다. 그 입 탓도 아니다. 먹을 것 때문이었다. 왜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없는가. 그 이별은 지난 날의 모든 고초를 잠재웠다. 내 눈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하늘의 초승달마저 나오지 않았다. 어둠뿐이었다. 반딧불도 없었다. 어머니는 어둠 속에서 귀신처럼 그림자도 없이 떠났다. 어머니가 죽는다 해도 아버지와 같이 묻히지 못할 것이다. 나조차도 어머니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것이다. 내게는 그런 어머니, 그런 친구밖에 없었다. 나의 세상에 이제 나 혼자 남았다. 14. 어머니는 이제 영원히 볼 수 없다. 사랑은 내 마음 속에서 죽었다. 서리 맞은 봄꽃처럼 나는 교장을 도와 일어서라한 것들을 베껴 쓰기 위해 열심히 글씨 연습을 했다. 남의 밥을 먹고 있는 처지라 반드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했다. 나는 온종일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는지, 무엇을 얘기하는지에만 신경을 쓰는 다른 여학생들하고는 달랐다. 나는 내 자신의 관심을 기울였고, 내 그림자가 내 유일한 벗이었다. 마음 속에는 늘 나 자신만이 있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고, 나 자신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나 자신을 질타했다. 나는 나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내 몸에 생기는 조그만 변화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이상 야르태지기도 했다. 나는 한 송이 어린 꽃을 들고 있듯이 나 자신을 손에 들고 있다. 내게는 눈앞의 현재만 있을 뿐 앞날이란 없다. 깊이 생각할 수도 없다. 남의 밥을 먹기에 점심과 저녁때만큼은 가늠할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다. 희망이 없으면 시간도 없다. 나는 마치 해와 달이 없는 곳에 못 박혀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를 생각할 때면 나도 이제 몇십 년을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날에 대해서 나는 친구들처럼 그렇게 방학이나 명절, 설 같은 것을 고대하지 않았다. 방학이니 명절이니 설이니 그런 것들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그러나 나의 몸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나는 느꼈다. 그러자 나는 더욱 아득해지고 나 자신이 안심이 되지 않았다. 내가 커갈수록 예뻐진다는 것이 다소 위로가 되었다. 아름다움이 내 신분을 높여줄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근본적으로 신분이란 게 없다. 자기 위안은 처음은 달지만 끝은 쓰고 그 쓰디쓰미 나중에는 나를 또 오만하게 한다. 가난하다. 그러나 예쁘다. 이것이 나를 또 두렵게 했다. 어머니도 예뻐지 않았던가. 15. 나는 다시 초승달을 자주 보지 못했다. 모척 보고 싶었지만 참아 볼 수가 없었다. 나는 진즉 졸업을 했지만 학교에서 계속 살았다. 저녁이 되면 학교에는 잠일하는 나이 든 남자와 여자 둘만이 남았다. 그들은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다. 선생도 아니고 일하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일하는 사람 비슷했다. 저녁이면 나는 늘 혼자 뜨락을 거닐다가 초승달에 쫓겨 방으로 들어오곤 했다. 초승달을 볼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방에서도 초승달이 어떤 모양인지 상상할 수 있었다. 산들바람이 불 때면 더욱 그랬다. 산들바람은 초승달의 여린 빛을 내 마음에 불어다 주어 내가 지난 날을 떠올리도록 했고 그럴수록 눈앞의 슬픔이 더했다. 나의 마음은 달빛 속의 박쥐 같았다. 빛 속에 있지만 나 자신은 여전히 어둡다. 어두운 것은 설사 날 줄을 안다 하더라도 여전히 어둡다. 나는 희망이 없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는다. 늘 눈살을 찌푸릴 뿐이다. 16. 내게 돈이 좀 생겼다. 학생들에게 뜨개질을 해주면서 생긴 푼돈이다. 교장이 허락을 했다. 학생들도 뜰 줄을 알았기 때문에 큰 돈벌이가 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급히 떠야 되는데 시간이 없거나 식구들에게 장갑이나 양말을 떠줘야 할 경우에는 나를 찾았다. 그래도 내 마음은 한결 나았다. 어머니가 그 길을 가지 않았어도 내가 어머니를 모실 수 있었을 텐데 생각할 정도였다. 번 돈을 세워보면 그것은 한낱 꿈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해졌다. 어머니가 몹시도 보고 싶었다. 어머니가 나를 보면 분명 나를 따라올 것이고 어떻게든 살아갈 방법이 있을 것이다. 꼭 그러기라는 보상은 없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어머니가 보고 싶었고 어머니는 늘 꿈속에서 왔다. 어느 날이었다. 나는 학생들을 따라 성 밖으로 여행을 갔는데 돌아올 무렵에 시간을 보니 벌써 오후 4시가 넘었다. 그래서 빨리 돌아오려고 우리는 지름길을 걸었다. 그때 나는 어머니를 보았다. 한 작은 골목에 만두집이 있었고 문앞에는 나무로 만든 커다란 만두가 바구니에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벽 쪽에 앉아 허리를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풀무지를 하고 있었다. 꽤 먼 거리였지만 나는 그 나무 만두와 어머니를 알아보았다. 나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안다. 다가가서 어머니를 안고 싶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학생들이 내게 이런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지 않고 웃을 것 같아서였다. 어머니 쪽에 가까워질수록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 속에서 나는 어머니를 보았지만 어머니는 나를 보지 못했다. 우리들이 어머니를 스쳐 지나도 어머니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듯 풀무지만 열심이었다. 한참 멀어진 뒤 다시 뒤돌아보아도 어머니는 거기에 그대로 풀무지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 이마에 머리가 흘러내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작은 골목의 이름을 외웠다. 17. 어머니가 보고 싶었다. 작은 벌레가 내 마음을 물고 있는 것처럼 나는 어머니를 보지 않고서는 마음이 진정될 것 같지 않았다. 바로 그때 학교의 교장이 바뀌었다. 뚱보 교장이 내게 다른 방도를 찾아보라고 했다. 그가 있는 한 먹고 살 수는 있었지만 새로운 교장이 그렇게 해수리란 보장이 없었다. 나는 모아둔 돈을 세워보았다. 모두 2원 70전 가량이었다. 이 돈이면 며칠은 굶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 하나 멍하니 앉아 걱정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었다. 방법을 찾아야 했다. 어머니를 찾아가자. 맨 처음 떠오른 생각이었다. 어머니가 나를 받아주겠는가? 어머니가 나를 받아줄 처지가 못 되는데도 찾아갔다가는 어머니와 그 만두집 주인 사이에 불란까지 생기지는 않더라도 어머니는 분명 괴로워할 것이다. 어머니를 생각해야 했다. 그녀는 나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우리 모녀 사이에는 가난이 만든 장벽이 가로 놓여 있다. 생각 끝에 어머니를 찾아가지 않기로 했다. 내 고생은 나 스스로 떠맡아야 한다. 그렇지만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것인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이 세상이 너무 작게 느껴졌다. 나와 내 작은 이부자리 하나 놓을 자리가 없다. 차라리 개였더라면 아무데서나 잠을 잘 텐데 나는 길거리에서 잘 수 없다. 그렇다. 나는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도 개보다 못할 수 있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신임 교장은 나를 밖으로 내쫓을 것이다. 남이 쫓아낼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었다. 봄이었다. 꽃이 피고 잎이 푸르른 것만 보일 뿐 따뜻한 봄 기운은 느껴지지 않았다. 붉은 꽃은 그저 붉은 꽃이었을 뿐이고 푸르른 잎은 그저 푸르른 잎일 뿐 나는 여러 다른 색깔을 보지만 모두 한 가지 색으로 느껴질 뿐이었다. 그런 색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봄은 내 마음 속에서 싸늘했고 죽은 것이었다. 나는 울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눈물이 절로 흘러내렸다. 18. 나는 이를 찾으러 다녔다. 어머니를 찾지도 않았고 다른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았다. 내 스스로 바쁠 일을 해야 했다. 꼬박 이틀 동안 희망을 안고 나갔다가 먼지와 눈물을 안고 돌아왔다. 내 찾으러 돌아올 일은 없었다. 그제서야 나는 진정으로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었고 진정으로 어머니를 용서했다. 어머니는 그래도 냄새나는 양말이라도 빨았지만 난 그런 것도 못하고 있다.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간 것이다. 학교에서 내게 가르쳐준 지식이나 도덕은 모두 웃음거리에 불과했다. 배부르고 할 일 없을 때나 하는 유의에 지나지 않았다. 친구들은 내게 그런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매춘부 어머니라고 수긍거렸다. 그들에게는 먹을 밥이 있으니 당연 그렇게 보일 것이다. 내게 밥을 주는 사람만 있으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어머니는 참으로 대단하다. 죽을 생각도 해보았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다. 아니 나는 살아야 했다. 나는 젊고 예쁘다. 살아야 한다. 부끄러움은 나의 것이 아니다. 19. 그렇게 생각하자 나는 벌써 일을 찾은 것 같았다. 상쾌하게 뜰을 거닐었고 봄날의 초승달이 하늘에 끌려 있었다. 그 아름다움이 보였다. 하늘은 어두웠고 구름 한 점 없었다. 밝고 부드러운 초승달이 여린 빛을 버들가지에 조용히 뿌리고 있었다. 남쪽에서 향기를 담고 불어온 미풍이 보드나무 가지를 담장 밝은 곳까지 밀고 갔다가 다시 어두운 것으로 밀어오곤 했다. 빛은 강하지 않았고 그림사도 진하지 않았다. 바람은 여리게 불었고 모든 것이 부드럽고 졸리운 듯 했지만 그러다가도 다시 가볍게 움직였다. 초승달과 보들가지 사이에 있는 한 쌍의 별은 미소짓는 선녀의 눈 같았다. 비슷함이 걸린 달과 바람에 흔들리는 보들가지를 놀리고 있었다. 담장 옆 나무들의 활짝 핀 하얀 꽃이 여린 달빛을 받아 한쪽은 눈처럼 하얗게 빛나고 다른 쪽은 잿빛 그림자를 띄고 있었고 더없이 순결해 보였다. 이 조각들은 희망의 시작이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했다. 20. 나는 뚱보 교상을 찾아갔다. 집에 없었다. 한 청년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아주 번듯하고 상냥했다. 나는 평소 남자를 두려워했지만 이 청년만은 아니었다. 그는 날더러 얘기를 하라고 했지만 부끄러워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 그가 웃었고 그러자 내 마음도 한결 편해졌다. 나는 교장을 찾아온 이유를 말했다. 그는 아주 흔쾌하게 자기가 도와주겠노라고 했다. 그날 밤 그는 내게 이원을 가져왔다. 내가 받으려 하지 않자 그의 숙모인 뚱보 교장이 주는 거라고 했다. 그는 또 숙모가 묵을 곳을 잡아놓았고 내일 바로 이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나는 믿기지 않았지만 믿는 수밖에 없었다. 그의 웃는 얼굴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다. 내가 그를 의심하는 것이 미안하게 생각되었다. 그는 저리 부드럽고 사랑스러운데 21. 그가 웃는 입술을 내 얼굴에 대었다. 그의 머리 위로 미소 짓고 있는 초승달을 보았다. 취한 듯한 봄바람이 봄구름을 헤치자 초승달과 봄별 몇 쌍이 나타났다. 강가에서는 버들가지가 조용히 흔들거리고 봄개구리는 사랑가를 부르고 어린 향포의 향기가 봄날 저녁 포근한 대기 사이로 퍼졌다. 나는 물소리를 듣고 있었다. 어린 향포에 생기를 주는 것 같았다. 향포가 쑥쑥 자라는 것을 상상하였다. 촉촉한 땅에서는 작은 민델레가 자라고 있었다. 봄기운을 받아 그것을 몸에 녹여 향기로 뿜어냈다. 나는 나 자신을 잊었다. 봄바람과 달의 여린 빛 속으로 내가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달이 갑자기 구름에 가렸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생각했다. 나는 그 초승달을 잃었고 나 자신도 잃었다. 나는 이제 어머니와 같아졌다. 22. 후회했다. 스스로 위로도 했다. 울고 싶었다. 기쁘기도 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다. 도망가서 영원히 다시 그를 보지 않으려고도 했다. 그러나 이내 그가 보고 싶었고 나는 외로웠다. 두 칸 집에 나 혼자였다. 그는 매일 밤 온다. 그는 언제나 멋지고 늘 따뜻하다. 그는 내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었고 나에게 새 옷 몇 볼도 사주었다. 새 옷을 입자 내가 보아도 아름다웠다. 그런 옷은 질색이었지만 안 입자니 아까웠다. 나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고 생각하는 것이 싫었다. 그렇게 되는 대로 지냈다. 두 볼은 언제나 붉었다. 화장하는 걸 싫어했지만 그렇다고 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무료하기 그지없었고 뭔가 할 일을 찾아야 했다. 화장할 때는 나 자신을 사랑하다가도 화장을 다 하고 나면 자신이 미웠다. 눈물이 어느새 흘러내렸지만 나는 울지 않으려 애를 썼다. 눈은 온종일 젖어있었고 사랑스러웠다. 어떤 때는 미친 듯이 그에게 입을 맞추고는 다시 그를 밀쳐내기도 했다. 그에게 욕을 퍼붓기도 했다. 그는 웃기만 했다. 23. 나는 진적부터 알고 있었다. 내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한 점 구름으로도 초승달을 가릴 수 있다. 나의 장래는 어둠이다. 과연 얼마 안에서 봄은 여름으로 바뀌었고 나의 촌풍도 끝이 났다. 어느 날 점심 낮을에 한 젊은 부인이 찾아왔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귀엽지는 않고 흡사 자기처럼 활기가 없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물어볼 것도 없이 나는 벌써 짐작했다. 보아하니 나와 다툴 생각은 아닌 것 같았다. 난 더더욱 그럴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찾겠다. 그녀는 울면서 내 손을 잡고 말했다. 그 사람이 우리 둘을 속였어요. 그녀도 애인인 줄로 알았는데 아니었다. 그의 처였다. 그녀는 나와 다투지도 않고 그 사람을 놓아주세요라는 말만 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다. 이 젊은 부인이 불쌍했다. 나는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그녀가 웃었다.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보자 자기 남편 되찾는 것만 알 뿐 다른 몰쩡에는 까막눈인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다. 24. 나는 한동안 길을 걸었다. 아주 쉽게 그 젊은 부인에게 대답을 했지만 나는 어떡하나. 그가 내게 준 것들은 원하지 않는다. 이왕 헤어지는 마당에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 한다. 그렇지만 그것들 말고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어디로 가나. 어떻게 끼니를 때울 것인가. 그래 그 물건들이 있어야겠다. 방법이 없다. 나는 몰래 이사를 했다. 나는 후회하지는 않는다. 단지 공허할 뿐 한 조각 부름처럼 기댈 곳이 없다. 조그만 방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 나는 하루 온종일 잤다. 25. 나는 어떻게 절약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다. 어려서 돈이란 귀한 것이라는 것을 터득했었다. 다행히 소중의 돈이 얼마 있으니 바로 일을 찾으면 될 것 같았다. 무언가를 바라지는 않았지만 위험이 닥칠 것 같지도 않았다. 그러나 내가 한두 살 더 먹었다고 해서 일이 쉽게 찾아지는 것은 아니었다. 나는 꾸욱의 마음을 다졌다. 그래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노릇이었지만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았다. 여자가 돈을 번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어머니가 옳았다. 여자에게는 한 가지 길밖에 없다. 어머니가 간 바로 그 길이다. 나는 당장 그 길을 가는 것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멀지 않은 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몸부림을 칠수록 마음은 더욱 두려웠다. 내 희망은 초승달의 빛처럼 이내 사라질 것이다. 한두 주일이 지나자 희망은 더욱 작아졌다. 끝내 나는 젊은 아가씨들과 함께 작은 식당에서 면접을 치렀다. 식당은 작았지만 주인은 아주 컸다. 다들 예쁜데다 소학교까지 졸업한 소녀들이 황제의 간택이라도 기다리듯이 미혹하게 생긴 주인의 선택을 기다렸다. 식당 주인은 나를 골랐다. 그에게 고맙지는 않았지만 분명 통쾌하긴 했다. 그 여자애들은 나를 부러워하는 것 같았고 어떤 애들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고 빌어먹을 하며 욕을 하는 애들도 있었다. 여자란 얼마나 값싼가 26. 나는 작은 식당의 2번 종업원이 되었다. 음식을 차리고 나르고 계산을 하고 요리 이름을 외치고 하는 일에 나는 문외한이었다. 다소 두려웠다. 그런데 1번이 자신도 할 줄 모른다고 조급해 할 것 없다고 말했다. 샤오순이 다 알아서 하고 우리들은 손님들에게 차나 따르고 수건이나 건네주고 계산서나 가수다 주면 되고 다른 일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이상했다. 1번이 웃소매를 높이 쳐들었는데 하얀 웃소매에 조금도 때가 묻어있지 않았다. 어깨에 흰 소건을 걸치고 있었고 이 누인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수가 놓아져 있었다. 그녀는 온종일 분을 바르고 입술은 피처럼 빨갛게 칠했다. 손님들에게 담뱃불을 붙여줄 때면 무릎을 손님 다리 위에 기대었고 손님에게 술을 따르다가 어떤 때는 자기도 한 모금 마셨다. 어떤 손님에게는 아주 잘 접대를 하고 어떤 손님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게 눈을 내리깔고 못 본 채 했다. 그가 접대하지 않은 손님은 내가 접대하는 수밖에 없었다. 나는 남자가 무서웠다. 내 그간의 경험이 사랑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남자는 어쨌든 무섭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더구나 식당에서 밥을 먹는 사내들은 호기를 부리며 싸우듯이 자리를 권하고 서로 계산하겠다고 나수는가 하면 결사적으로 술마시게 내기를 하였다. 그들은 짐승처럼 먹으면서 툭하면 트집을 잡고 남을 욕했다. 고개를 숙인 채 차를 따르고 수건을 끝내는 나는 낯이 뜨거웠다. 손님들은 일부러 내게 이런저런 얘기를 걸며 나를 웃기려 했으나 나는 웃을 마음이 없었다.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일이 끝나기 때문에 몹시 피곤했다. 내 작은 방에 돌아오면 옷도 벗지 않고 해가 뜰 때까지 골아떨어졌다. 일어나면 그래도 마음이 기뻤다. 지금 나는 내 손으로 내 노력으로 밥을 먹고 있다. 나는 아침 일찍 일하러 나갔다. 27. 일본은 9시가 넘어서야 나왔다. 내가 나온 지 2시간이 지난 후였다. 그녀는 나를 무시했지만 일부러 나를 못살게 굴지는 않았다. 그렇게 너무 일찍 나올 필요 없어. 8시에 누가 밥 먹으러 와? 그리고 한마디 하겠는데 그렇게 죽을 쌍을 하고 있지 좀 말아. 넌 여종업원이지. 누가 여기서 제사를 지내래? 고개 푹 숙인다고 해서 술값 더 주는 사람 없다고. 뭐하러 여기 온 거야? 돈 벌러 안았어? 그리고 내 옷 칼라가 너무 낮아. 우리같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칼라가 높고 비단 손수건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야. 호의에서 그런 거라는 걸 나는 알았다. 내가 잘 웃지 않으면 그녀도 손해를 본다는 것을 알았다. 팁은 다 같이 나누어 갔도록 되어 있었다. 그녀를 결코 무시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나는 돈 벌기 위해 애를 쓰는 그녀에게 감탄했다. 여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길밖에 없다. 다른 길은 없다. 그러나 나는 그녀를 따라 배우고 싶지 않았다. 언젠가는 그녀보다 더 트여야 많이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이 빤히 들여다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경우이다. 어찌해 볼 길이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 저 앞에서 우리 여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나는 단지 며칠만 더 기다려달라고 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이 내게 이를 악물게 했고 내 마음에 불을 질렀다. 하지만 여자의 운명은 자기 손안에 없다. 다시 사흘을 일했다. 그 키 큰 주인이 경고를 했다. 이틀 동안 더 두고 보겠다는 것이다. 오래 머무르며 일을 하려면 일본처럼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이 농담반 권유반으로 얘기했다. 널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 왜 그리 멍청하니? 우리가 어떤지 누가 몰라? 우리들 가운데 언행가에게 시집간 사람이 세고 셌어. 얼굴 좀 펴고 해. 우리도 빌어먹을 그놈의 자동차를 타야지. 이것이 나의 기분을 건드렸다. 내가 물었다. 그래 넌 언제 자동차를 탔는데? 그녀는 붉은 입술을 내밀면서 말했다. 주둥이 함부로 놀리지 마.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뭐. 타고난 실패한 엉덩이가 있는데 그까짓 거 못하겠어? 나는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1원 50전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28. 최후의 어두운 그림자가 나를 향해 다가왔다. 그것을 피한다는 것이 더욱 다가간 것이었다. 그 일을 그만둔 것을 후회하지는 않았지만 그 어둠의 그림자는 정말 두려웠다. 나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 나는 할 수 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나는 남녀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여자들이 조금 틈을 보이면 남자들은 냄새를 맡고 온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몸이고 그들은 짐승의 힘을 발산한다. 그러면 얼마간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생긴다. 그런 뒤 여자에게 욕을 퍼붓거나 때리고 여자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것이다. 여자는 이렇게 사신을 팔며 간혹 우쭐해하기도 한다. 나도 그런 적이 있다. 우쭐할 때는 천상의 언어만 말하다가도 얼마 지나면 고통과 낙심뿐이다. 한 남자에게만 팔면 그래도 천상의 언어를 말할 수 있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팔면 그러지도 못한다. 어머니가 바로 그러했다. 두려움의 정도가 다르다. 나는 일본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남자가 하나라면 덜 두려울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나를 팔기 싫었다. 나는 남자가 필요 없다. 더구나 나는 아직 스무살도 안 되었다. 처음 나는 남자와 함께 있으면 재미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같이 있으면 남자는 내가 두려워하는 일을 요구했다. 그랬다. 그때 나는 봄바람에 맡기듯이 하사는 대로 했다. 뒤에 생각해 보니 그는 나의 무지를 이용해 자신의 만족을 채웠다. 그의 달콤한 말이 나를 꿈속으로 끌어들였다. 깨어보니 꿈이었고 공허했다. 내가 얻은 것이라곤 두 끼니 밥과 옷 몇 벌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렇게 밥벌이를 하고 싶지 않았다. 밥은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일을 해서 벌어야 한다. 그러나 밥벌이를 할 수가 없을 때 여자는 자기가 여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몸을 팔아야 한다. 달보가 되었지만 나는 아직 일을 찾지 못하였다. 29. 우연히 동창 몇 사람을 만났다. 중학교에 진학한 애들도 있었고 집안일을 하는 애들도 있었다. 그들과 상대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얘기하다 보니 내가 그 애들보다 똑똑한 것 같았다. 전에 학교 다닐 때는 그 애들이 나보다 똑똑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애들이 멍청해 보였다. 그 애들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화장도 아주 예쁘게 했다. 가게의 진열품처럼 그 애들 눈은 젊은 사내들을 쫓아다녔고 마음속으로 사랑의 시를 짓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애들이 무서웠다. 그렇다. 나는 그들을 이해해야 한다. 그 애들은 밥 걱정을 안 하니 늘 사랑만 생각하는 게 당연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그물을 짜 상대를 잡는다. 돈이 있는 사람은 그물을 크게 만들어 여럿을 잡은 뒤 그 중에서 하나를 여유 있게 고른다. 나는 돈이 없다. 그물을 짤 곳도 찾지 못했다. 나는 직접 남자를 잡든지 잡혀야 한다. 나는 그 애들보다 세상을 더 잘 알고 더 현실적이다. 30. 어느 날 나는 그 젊은 부인과 마주쳤다. 자기처럼 활기가 없던 그 여인. 마치 내가 자기 피부치라도 되는 양 내 손을 잡았다. 약간 도서가 없어 보였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나 후회했어요. 당신더러 그 사람을 놓아달라고 한 건 말이에요. 차라리 그대로 둘 걸 그랬어요. 글쎄 또 다른 여자를 만들었는데 더 좋은지 한 번 가더니 돌아오지를 않아요. 얘기를 나누다가 그들이 연애 결혼을 했고 그녀는 아직도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또 달아나버렸다. 나는 이 젊은 부인이 가련해 보였다. 아직도 꿈을 꾸고 있었고 사랑이 신성하다고 믿고 있었다. 지금 형편을 묻자 그래도 남자를 찾아야겠고 끝까지 그 남자와 살겠다고 했다. 만약 남자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시부모와 친정부모가 있어 그녀는 자유가 없다면서 돌볼 사람이 없는 나를 부러워하기까지 했다.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니 정말 무서웠다. 내게 자유가 있다니 웃기는 얘기다. 그녀는 먹을 것이 있고 나는 자유가 있다. 그녀는 자유가 없고 나는 먹을 것이 없다. 우리는 둘 다 여자이다. 31. 그 자기 같은 젊은 부인을 만나고 나서 나는 한 남자에게만 나를 팔고 싶지가 않았다. 즐기기로 결성했다. 다시 말해 낭만적으로 밥벌이를 하기로 한 것이다. 나는 누구 때문에 도덕적 부담 같은 것을 지고 싶지 않았다. 나는 배가 고팠다. 배가 불러야 낭만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낭만적으로 살아야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었다. 그것은 둥근 원 같은 것이다. 어디를 가든 상관이 없다. 그 동상생들과 자기 같은 젊은 부인도 나와 마찬가지인데 그들이 나보다 몽상에 더 젖어있고 나는 그들보다 더 솔직할 따름이다. 배가 고프다는 것은 최고의 진리다. 그리하여 나는 팔기 시작했다. 나의 모든 것을 싸게 팔아 최신 유행으로 단상을 했다. 나는 확실히 예뻤다. 나는 거리로 나섰다. 32. 나는 즐기고 싶었다. 낭만적으로. 그러나 나는 틀렸다. 나는 아직 세상 물증을 몰랐었다. 남자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쉽게 걸려들지 않았다. 조금 문명의 물을 먹은 사람들은 끌려면 기껏해야 한두 번 입맞춤만 해주면 될 줄 알았다. 그러나 다들 그런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들은 만나자마자 값싸게 즐기려 했다. 영화를 보러 가거나 아이스크림이나 사주었다. 나는 배를 고른 채 집에 가야 했다. 소위 문명인임네 하는 자들은 내가 어느 학교를 졸업하고 집안은 무엇을 하는지나 모를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태도를 보고 나는 알게 되었다. 남자들이 나를 원하게 하려면 그들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제공해야 하고 내가 그들에게 좋은 것을 바치지 않으면 그들은 아이스크림이나 사주고 입이나 한 번 맞추고 만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왕 팔려면 통쾌하게 팔자. 나는 이것을 깨달았다. 도자기 같은 젊은 부인은 이것을 몰랐던 것이다. 나와 어머니는 그걸 깨우쳤던 것이다. 어머니가 몹시 보고 싶어졌다. 33. 어떤 여자들은 낭만적으로 밥벌이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자본이 부족해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다. 나는 몸을 팔기로 했다. 그러나 집주인이 집을 나가라고 했다. 주인은 퍽 체면을 따지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이사를 했다. 어머니와 새아버지가 살던 그 방으로 이사를 했다. 그곳 사람들은 체면을 따지지 않았고 성실하고 사랑스러웠다. 이사를 한 뒤 내 장사는 퍽 잘 되었다. 문명의 물을 먹은 사람들도 왔다. 나는 팔고 그들은 산다고 여기며 문명인들이 자주 왔다. 그들은 손해를 보지 않았고 체면도 잃지 않았다. 처음 시작할 때 나는 두려웠다. 나는 아직 스무살도 안 되었다. 그러나 며칠 지나자 두려움이 가셨다. 그들은 자기들이 쭉 늘어져야 비로소 됐다고 여기며 만족했고 또 나 대신 무료 선전을 해주기도 했다. 몇 달을 그러고 나니 나는 아는 것이 더 많아졌고 사람을 보기만 하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맞추게 되었다. 돈 있는 사람은 항상 몸값을 먼저 물으며 자신이 나를 살 수 있다는 것을 덜어낸다. 그런 사람들은 질투가 많아 저녁 내내 나를 차지하려 한다. 돈이 있기 때문에 사장가에서도 독점을 하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난 받지 않는다. 그들이 성과를 부려도 무섭지 않다. 집에 가서 당신 부인에게 이러겠다고 말한다. 소학교에서 몇 년 배운 것이 헛것은 아니어서 그러면 대개 나를 위협하지 못한다. 교육이란 쓸모있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어떤 사람은 행여 속임에 넘어갈까봐 전전긍긍하며 돈 1원을 손에 꼭 쥐고 온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서비스에 따라 가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준다. 그러면 귀엽게도 돈을 가지러 집에 가곤 한다. 정말 재미있다. 괘씸한 것은 돈을 쓰려고도 하지 않으며 담배나 크림 따위를 쓸 적게 가지고 달아나는 괘씸한 녀석들이다. 그렇다고 그런 녀석들에게 미움을 살 수도 없다. 그들은 안면이 넓어 한 번 미움을 사게 되면 경찰을 불러 소란을 피운다. 그들에게는 등을 돌렸어도 안 되고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 그러다가 내가 경찰과 안면을 트고 나서는 하나하나 손을 보아 주었다. 세상은 약육강식이고 나쁜 놈들이 이익을 본다. 제일 가련한 것은 호주머니에 1원짜리의 동전 몇 푼을 넣고 찰랑거리면서 콧잔등에 땀을 흘리는 학생같은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들이 불쌍했지만 그들에게도 똑같이 팔았다. 내게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나이 든 영감님들도 있었다. 다들 단정하고 예절바른 사람들이거나 아들 손자들이 수두룩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돈이 있고 죽기 전에 쾌락을 사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경험들로 인해 나는 돈과 사람을 알게 되었다. 돈은 사람보다 더 지독했다. 사람이 짐승이라면 돈은 짐승의 쓸개다. 34. 나는 몸에 병이 생긴 것을 발견했다. 이 때문에 나는 몹시 고통스러웠다. 나는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나는 쉬면서 거리를 거닐었다. 목적 없이 그냥 걸었다. 어머니가 보고 싶었다. 어머니는 분명 나를 위로해 줄 것이다. 나는 내가 곧 죽을 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 골목을 돌며 어머니를 볼 수 있기를 고대했다. 문 밖에서 풀무지를 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만두집은 이미 문을 닫았다. 물어도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것이 오히려 내 결심을 더욱 굳게 했다. 나는 기어이 어머니를 찾기로 했다. 넉락한 사람처럼 며칠 동안 거리를 쏟아녔지만 소용이 없었다. 어머니가 죽지 않았는지 아니면 만두집 주인이 천리 밖으로 이사를 간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울음이 북받쳤다. 나는 옷을 갖추어 입고 화장을 하고 침상에 누워 죽음을 기다렸다. 머저나 죽을 거라고 나는 믿었다. 그러나 죽지 않았다.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며 나를 찾았다. 그래 그를 받자. 그리고 병을 최대한 그에게 옮겨주자. 나는 이렇게 하는 것에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다. 이것은 전적으로 내 잘못이 아니었다. 나는 다시 기뻤고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셨다. 나는 벌써 삼사십 먹은 사람 같았다. 내 눈시울은 까맣게 되었고 손바닥은 열이 났지만 상관하지 않았다.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다. 먼저 배불리 먹고 보자. 나는 아주 잘 먹었다. 누가 나쁜 걸 먹으려 할 것인가. 난 자신 있게 맛있는 것과 좋은 옷을 사주어야 스스로에게 덜 미안할 것 같았다. 35. 어느 날 아침 아마 10시쯤이었을 것이다. 내가 장포를 쓰고 방에 앉아 있는데 마당에서 발소리가 났다. 어떤 날은 10시에 일어나도 12시가 되었어야 옷 입을 생각을 한다. 요즘에는 더욱 게을러져 옷을 어깨에 두른 채 한두 시간 멍하니 앉아 있곤 했다. 나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고 또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홀로 멍하니 그렇게 앉아 있었다. 발걸음 소리가 내 방문 밖에서 났다. 아주 가볍고 느렸다. 얼마 후 나는 방문 유리로 안을 들여다보는 눈동자를 보았다. 조금 보더니 숨어버렸다. 나는 움직이기가 싫어 그냥 앉아 있었다. 잠시 후 그 눈동자가 다시 나타났다. 나는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가만 문을 열었다. 엄마 36. 우리 모녀가 어떻게 방으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얼마나 울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어머니는 이미 볼품없이 늙었다. 어머니 남편은 어머니에게 돈 한 푼 남겨놓지 않고 말 한마디 없이 몰래 고향으로 가버렸다. 어머니는 얼마 안 되는 물건들을 팔고 집을 뺏어는 여러 집이 함께 모여 사는 곳으로 이사를 냈다. 어머니는 벌써 나를 반달 넘게 찾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곳을 떠올렸지만 나를 찾을 것이라는 희망보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나를 찾은 것이었다. 어머니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내가 어머니를 부르지 않았다면 아마 그냥 갔을 것이다. 울음이 그치자 나는 미친 듯이 웃었다. 어머니는 딸을 찾았지만 딸은 이미 창녀이다. 어머니가 나를 키울 때 그렇게 해야만 했듯이 이제 내가 어머니를 돌볼 때가 되어 내가 그렇게 해야 한다. 여자의 직업은 세습되고 전문적이다. 37. 나는 어머니가 날 위로해 주길 바랐다. 원래 위로란 공허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어머니 입에서 위로의 말이 나오길 바랐다. 어머니들은 간혹 거짓말로 사람들을 달래곤 한다. 나는 어머니 거짓말을 위로라고 불렀다. 그런데 나의 어머니는 이제 그것도 잊어버렸다. 어머니는 모척 배가 고팠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를 탓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내 물건을 하나하나 검사하고 수입과 쓰임새를 물었다. 딸이 이런 돈벌이 하는 것을 조금 더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듯 했다. 나는 병이 났다고 말했다. 며칠간 쉬라고 해 주길 바랐다. 그런데 아니었다. 약을 사주겠다는 말뿐이었다. 우린 언제까지나 일해야 하지요? 내가 물었다.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어머니는 분명 나를 보호하고 싶어 했고 나를 사랑했다. 내게 밥을 해 주고 몸이 어떠냐고 묻기도 하고 엄마가 삼던 아이를 보듯 그렇게 슬쩍 나를 살펴보곤 했다. 이 일을 그만두라는 그 말만은 하지 않았다. 어머니에게 다소 불만이 있었지만 나도 속으로 알고 있었다. 이 일 말고는 달리 할 일이 없었다. 우리 모녀가 입고 먹어야 했다.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 모녀 관계가 무엇이며 체면이 무엇인가. 돈은 무정하다. 38. 어머니는 날 돌보고 싶어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사람들이 나를 유린하는 것을 보고 들어야 했다. 나도 어머니를 잘 대하고 싶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어머니가 몹시 싫었다. 무엇이든 상관하려고 했고 특히 돈에 대해서 그랬다. 어머니의 눈은 젊었을 때의 빛을 잃었지만 돈만 보면 눈이 번쩍거렸다. 손님이 오면 시중을 드는 사람으로 자칭하다가도 손님이 테이블 적게 주면 욕을 퍼부었다. 이 때문에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어차피 이런 일을 하는 게 돈을 벌기 위해서이긴 하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일을 하면서 욕을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았다. 나도 어떤 때는 손님을 잘 대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러나 나는 손님이 화를 내지 않게끔 다른 방법을 쓴다. 어머니 방법은 너무 아둔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 딱 십상이다. 돈벌이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남에게 욕을 먹지 말아야 했다. 내 방법이 아직 젊고 뭘 모르는 데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어머니는 너무 만사불문하고 오직 돈만 밝혔다. 어머니는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어머니는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다. 몇 년 지나면 나도 저렇게 될까? 사람이 늙으면 마음도 따라서 늙어 돈처럼 점점 딱딱해지는 모양이다. 어머니는 사양하지 않았다. 손님 지갑을 빼앗기도 하고 손님 모자나 값나가는 장갑, 지팡이를 빼앗기도 했다. 나는 일이 터질까 봐 불안했지만 한편으로 어머니 말이 옳기도 했다. 하나라도 더 모으는 게 상수야. 우리들이 1년 사는 게 다른 사람들 10년 사는 거야. 7,80 먹으면 누가 우릴 원할 줄 알아? 손님이 술에 취할 때면 어머니는 그를 부축하고 나가 인적이 드문 곳에 앉혀놓고 쓰는 신발까지 빼앗아 왔다. 이상한 것은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이 집에 쫓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아마 인사불성이 되었거나 큰 병에 걸려버렸는지 모를 일이었다. 아니면 그 일을 당하고 그 쓴맛 때문에 다시 못 오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망신을 당할 거가 두려웠지만 우리들은 아니었다. 39, 어머니 말이 옳았다. 우리들 1년 사는 게 다른 사람들 10년 사는 거라는 말이 옳았다. 2, 3년을 하자 나도 내가 변한 것을 느꼈다. 살결은 거칠어졌고 입술은 늘 까칠하고 눈은 힘없이 핏발이 서려 있었다. 잠을 푹 자도 정신은 여전히 흐릿했다. 내 자신도 느낄 정도였으니 손님이 알아차린 것은 물론이었다. 단골 손님이 점점 줄었다. 새 손님에게 나는 더욱 열심히 대하려 했지만 그들이 더욱 싫어졌고 내 스스로 성질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 나는 거칠어졌고 입도 험해졌다. 나는 이미 내가 아니었다. 내 입은 나도 모르게 험악한 소리를 해대고 거의 습관이 되었다. 그러자 문명인이란 사람들은 나를 찾지 않았다. 그들이 늘 작은 새 사람을 따르네 라고 업조리던 그런 여인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다. 나는 다른 매춘부들에게 배워야 했다. 꼴 같지 않게 화장을 해야 문명의 물을 먹지 않은 문명인이 아닌 사람들을 끌 수가 있었다. 그들은 통쾌해했다. 나는 이미 나의 죽음을 보았다. 돈 1원이 들어오면 나는 그만큼 죽어가는 것 같았다. 돈은 생명을 연장시키는 법이다. 그러나 내가 돈을 버는 방법은 그 반대였다. 나는 내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었고 나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하여 다른 모든 것은 일절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 그만이었다. 어머니는 나의 그림자다. 나도 머자는 장래에 어머니처럼 변할 것이다. 한평생 몸을 팔고 남은 것이라고는 백발과 주름진 검은 피부뿐이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다. 40. 나는 억지로 웃고 일부러 미친 척도 했다. 내 고통은 눈물 몇 방울 떨어뜨린다고 해소될 것이 아니었다. 나 같은 이런 생명은 아까울 게 하나도 없었지만 그래도 생명이었다. 그저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다. 더구나 내가 한 일들은 내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은 삶이 사랑스럽기 때문이다. 나는 죽음의 고통이 결코 두렵지 않았다. 나의 고통은 이미 죽음보다 더하다. 나는 삶을 사랑한다. 이렇게 살지 말아야 했다. 나는 이상적인 삶을 꿈꾸었다. 그러나 그 꿈은 금세 사라져버렸고 현실 삶은 나를 괴롭게 했다. 이 세상은 꿈이 아니라 진정 지옥이다. 어머니는 내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시집을 가라고 했다. 시집가면 밥이 생기고 어머니는 약 녹음을 얻을 수 있다. 나는 어머니의 희망이다. 나는 누구에게 시집가야 하나? 41. 접촉한 남자들이 하도 많아 나는 사랑이 무엇인지 벌써 잊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나 자신이다.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결혼할 생각이면 사랑하는 척 해야 하고 그와 평생을 살고 싶다고 말해야 한다. 나는 모수한 사내들에게 그렇게 말했고 맹세도 했다. 그렇지만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다. 돈의 지배 속에서 사람들은 다들 청명하다. 사창가를 드나드는 것보다는 도둑질이 낫다. 돈이 남으니까. 내가 돈을 달라고 하지 않으면 다들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것이다. 틀림없이 42. 바로 그럴 때 경찰이 나를 잡아갔다. 우리 시의 새로운 관리는 도덕을 각별히 중의여기는 사람이었고 사창가를 없애려 했다. 정식 기녀들은 세금을 바치기 때문에 그대로 영업을 했다. 세금을 내면 정당하고 도덕적이었다. 그들은 나를 잡아 순학훈련원에 넣고 일을 가르쳤다. 빨래, 요리, 뜨개질 등을 모두 다 배웠다. 이런 것들로 밥벌이를 할 수 있다면 애초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도 그들은 그럴 리 없다며 나들어 가망없고 부도덕하다고 했다. 그들은 내게 일을 가르치며 일을 사랑해야 한다고 했다. 내가 일을 사랑하면 제 손으로 밥벌이를 할 수 있고 시집도 갈 수 있다고 했다. 그들은 낙관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았다. 그들의 실적은 참 좋았다. 이미 십여 명의 여자들이 순화 교육을 받고 시집을 갔다고 했다. 여기서 여자를 얻으려면 수속비 2원을 내고 믿을 만한 상점, 명의의 보증만 받으면 그만이었다. 남자들이 보기에는 값이 싸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웃기는 짓이다. 나는 아예 이런 순화 교육을 거부했다. 높은 관리가 와서 우리를 검사할 때 나는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그런 뒤 위험분절하고 나를 풀어주지 않았다. 그들도 더 이상 나를 순화시키려 하지 않았다. 나는 장소를 바꾸어 감옥으로 갔다. 43. 감옥은 좋은 곳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인류가 나아진 점이 없다는 것을 믿게 한다. 꿈에도 이런 추악한 유의를 보지 못했다. 감옥에 들어온 뒤 나는 나갈 생각을 단념했다. 내 그간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세상이라고 여기보다 나을 게 없다. 여기서 나가면 더 좋은 곳이 있으면 나는 죽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고 어디서 죽으나 마찬가지다. 여기서, 여기서 나는 다시 나의 오랜 벗 초승달을 보았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를 보지 못했던가 어머니는 무엇을 하고 계실까 나는 모든 것을 떠올렸다.